제이어스 그름덕 정상리도 경희나 너도 영희나 너도 잠시 왕 왕 왕 왕 렌털을 구입해 무려 200불짜리 렌털 턱 싫어 야 구겨지게 오마이 렌털 옷을 벗고 있네 야 동영상 찍고 있는데 옷을 훑어 훑어 벗으면 어떡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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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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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장가가도 되겠다 어디에? 잠깐만, 스탑 아, 이게 진짜 상당히 불편하네 야, 네비넥테이브 해야지 아, 좀 모르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뇨? 트라이 괜히... 아, 이런... 살짝 큰... 살짝 이런... 살짝 유래가 좀 크나?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저쪽 가서 사진물 찍을게요 엄청 빠져라 진짜 맛있고 좋겠다 그럼 더 하고 또 3분의 1바이예스 좋겠냐? 응 부럽다, 나도 좋겠다 어, 쟤야? 엄청 화려하게... 화려하게... 쟤야? 네, 키도 큰일지... 좀 더 같이 해 가봐 좀 보게 좀... 어... 어쩌서 싫을게... 응? 어쩌서 싫을게... 좀 더 가야지 보이지 이 사람 막 안 보이잖아 아... 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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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..